안녕하세요. 구레구레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최적화 관련하여 영상 신청을 해주셨는데요. 오늘은 저의 컴퓨터 최적화 세팅 및 설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사양 컴퓨터일수록 체감이 더 크답니다. 윈도우 10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. 우선 더보기란에 게재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받아주세요. 다운받으셨다면 압축을 풀어준 뒤 ISLC를 깔아줍니다.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주세요.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 10 특성상 자동으로 쌓이는 대기메모리 제거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풋렉을 최소화시켜주는 기술이에요. 여기서부터는 따라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1024, 4096, 체크 2개, 0.5, 체크, 스타트까지 눌러주신 뒤 최소화시켜주면 오른쪽 하단에 트레이로 남아있습니다. 두번째로는 키보드 설정입니다. 키보드를 누르신 뒤 재입력 시간을 짧게를 누르신 뒤에 적용을 누릅니다. 그 다음은 키보드 레지 설정으로 아주 쉬워요. 완벽한 레지 세팅으로 만들어줘요. 이것은 이것은 기계식 키보드보다는 저가형 멘브레인 키보드에 더 효과적이에요. 최저값을 누르신 뒤에 저장하기만 하면 끝납니다. 그 다음은 야옹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적화 툴입니다. 자동으로 되기에 매우 편리해서 소개합니다. 첫번째 마이크로 스타터링 Y 누르면 등록 N 누르면 복구입니다. 두번째 마이크로 서포트 정보 수집 막기입니다. B 누르시면 적용 R 누르시면 복구입니다. 세번째 핵심적인 자동 최적화 마찬가지로 Y는 적용 R은 복구입니다. 아주 좋아요. 다음은 반디캠 설정입니다. 두 버전을 다운로드 해주신 뒤 실행시켜줍니다. 프레임을 클릭해주세요. FPS 제한하기 체크 60fps 캡처 중일 때만 제한 클릭 비디오 탭에 클릭하시면 이제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설정해주세요. 오로지 랩만 잡고 싶으시다면 좋아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. 단 영상을 찍고 싶다면 따라하지 마세요. 녹화 탭에 설정 소리 녹음하기 체크 해제 확인 포맷 탭 설정 사용자 정의 1 곱하기 1 고 FPS 품질 10 확인을 눌러줍니다. 반디캠은 인게임 내 게임 플레이 할 시에 단축키로 온오프를 해주세요. 여기 단축키로 온오프 해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설정입니다. 바탕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엔비디아 제어판을 실행시켜주세요. 3D 설정 관리를 누르신 후 프로그램 설정 추가 찾아보기 탈투비트를 찾아 추가시켜주세요. 핵심적인 것만 짚어드립니다. 수직동기 끄기 삼중 버퍼링 끄기 미방성 필터링 끄기 저지연모드 켜기 텍스처 필터링 고성능 여기 적용을 클릭해주세요. 그 다음으로 바탕 화면 크기 및 위치 조정 만약 알투비트 해상도를 1920 곱하기 1080을 사용하신다면 스케일링 없음 디스플레이 클릭해서 적용을 눌러주세요. 나머지 1024 곱하기 G168 혹은 800에 600을 사용하신다면 전체 화면 클릭 후에 GPU를 클릭을 하시고 적용을 눌러주세요. 렉 없는 질피스 위하여 저의 최적화 방법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. 이상 구레구레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큰 활력소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